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도서는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가 너무 예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이런 기업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파타고니아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마주쳤는데 역시 아는 만큼 시야가 넓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등반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이본 쉬나드는 이 책을 통해 인생 이야기와 파타고니아의 역사, 그리고 8개의 경영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 매뉴얼이었을 뿐인데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사명으로 꾸준한 환경보호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파타고니아도 성장만을 위한 기업으로 8개의 철학을 무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었다면 파타고니아는 사랑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임을 알 수 있는 게 매년 총 매출액의 1%를 지구세라는 항목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원하는 제품을 만들 때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함께 가면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던 아웃도어 오류 중 모카가 환경에 가장 피해를 입히는 소재라는 사실이 내부 평가 결과로 나타나자 1996년부터 모든 면제품을 유기농 모카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많은 노력과 재정난에 시달렸지만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유기농 모카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주황색은 독성이 강함으로 파타고니아는 주황색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타고니아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다루는 방법에 기업가적 방법으로 일단 한 발을 내딛는 것이고 만족스러우면 다시 한 발을 더 내딛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선다.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이 더 빠른 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나드는 절제, 품질, 단순함과 같은 단어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유한한 지구를 위해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나는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미미한 시도들을 통해 나는 보다 단순하게 살아야 혹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정말 중요한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겹필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라며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잡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